반갑습니다 주식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입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자 오늘 우리 hlb 가 6만 300원 소폭 하락한 자 6만 3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 700원이 하락 됐는데 지금 정형적인 짐 차트는 자 지금 하락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단에 보유하고 계시는 hlb 주주 선배님들께서 아 많이 힘드실 거에요 자 선배님들 자 우리 3월달에 fda 승인 클라세트 자 승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주가를 흔들 거에요 선배님들 자 주가 지금 캐소 하락 패턴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지금 hlb 선은 묵묵부 다 자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 자 이유가 많이 궁금하실 거에요 선배님들 자 오늘 요 부분 관련해서 자 우리 hlb 선배님들에게 좀 중요한 소식 제가 전해드릴 거구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구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자 저는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우리 조금만 조금만 힘내 보시죠 분명히 우리 hlb 자 승인과 함께 주가 부양이 될 거에요 선배님들 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짚어보면 자 우리 hlb 자 거래량도 뭐 백만주 거래가 됐구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이렇게 4일 연속 매도가 나왔는데 자 반면에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야금야금 자 주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요 자 우리 기관과 지금 뭐 투신 연기금 자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거래량도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들과 자 기타법인 내 외국인들이 지금 야금야금 야금 야금 자 주가를 조금 이렇게 모아가고 있어요 자 물론 그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외국인들의 이 물량을 야금야금 자 확보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설마 얘네들이 단타를 치려고 하겠습니까 선배님들 물론 아닐 거에요 자 우리 hlb 생명과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 자 hlb 생명과학도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오늘 잠깐 보게 되면 자 오늘도 우리 선배님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hlb 생명과학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의 와 강력한 매수 오 그 다음에 연기금 자 외국인들이 우리 hlb 자 물량을 조금 조금씩 자 주가가 빠지는데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hlb hlb 자 바이오 스탭도 한번 볼까요 선배님들 지금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또 매수 외국인들이 hlb 자 물량을 좀 매수하고 있어요 자 hlb 테라퓨틱스 자 반대로 여기는 외국인들 매도와 함께 개인 투자자님들의 매수 연기금에서 hlb 테라퓨틱스 자 이렇게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오늘 우리 hlb 선배님들에게 제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린다고 했죠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무상증자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무상증자가 아니라 매집주를 하나 드릴 겁니다 자 11월달 이번주에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릴 거예요 자 목표 수익률은 800%에서 500% 수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쁘신 직장인 선배님들 자영업하시는 선배님들 자 매력 세력 매집주 선물 제가 드릴 거예요 자 주식으로 손실 또는 수익 원하시는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 번호 010-3172-8706 번호로요 자 우리 hlb의 h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자 우리 선배님들 500%에서 800% 수익 볼 수 있는 제가 세력 매집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매집주를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백광산업 선배님들 자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주식 콜센터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배님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자 선물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우리 백광산업 선배님들 지금 현재 시간 오전 자 10월 4일 오전 7시 51분입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오늘요 자 제가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오늘 장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음 자 요거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선배님들 지금 펩트론 이라고 있습니다 펩트론 펩트론 자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대장주로 자 이슈가 있는 자 종목이죠 자 펩트론 자 우리 선배님들 펩트론 아 요거 다음 주에 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선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4일 자 현재 시간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 10월 4일 오전 7시 52분이에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제가요 저번달 방송에서 자 펩트론 자 펩트론 자 펩트론을 선물을 드렸었어요 자 이런 급등 종목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선배님들 자 펩트론을 제가 하루 이틀 본게 아니에요 자 10월 6일날 자 분명히 10월 4일날 자 펩트론을 제가 선물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선배님들 펩트론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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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요 선배님들 자 펩트론이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우리 펩트론이 와 11만원 11만 300원까지 주가가 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자 주식 콜센터가 1차 매도하고 다시 재매소해서 지금 현재 펩트로 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HLB 선배님들에게 자 펩트론처럼 급등하는 자 2배 급등하는 세력 매집주 세력 매집주 제가 우리 HLB 선배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지금부터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HLB가 자 지금 선배님들 하락 중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네 지금 FDA 승인 이전에 좀 많이 주가를 좀 하락시킬 거예요 선배님 많이 흔들 거예요 자 우리 HLB 주가가 하락 중입니다 자 11일 자 HLB가 전일 거래 대비 1.64% 밀린 6만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기업 HLB 그룹이 약 800억원 투자에 산업용 특수효소 생산 전문기업 제노포커스를 인수한다라고 밝혔고요 자 우리 제노포커스 전자공시에 따르면 HLB와 HLB 생명과학 등 HLB 그룹사 7곳은 제노포커스에 지분 26.48%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했다라고 밝혔고요 자 우리 HLB 그룹은 인수와 증자를 통해 250억원을 투자하며 자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가 550억원을 전환사체로 추가 투자하여 총 800억원 규모의 투자자로 제노포커스를 인수하는 구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동방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제노포커스 자 요걸 좀 말씀드리면은 제노포커스는 약 7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하여 자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자 제노포커스는 TSMC 주요 고객들에게 산업용 효소를 공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제노포커스는 2000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반제국 박사가 창립을 했으며 2015년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1위 산업용 효소 생산 기업입니다 자 우리 HLB가요 제약 바이오즈 외에도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햄버거 가게도 인수했죠? 자 우리 선배님들 우리 HLB 자 우리 클라스2 조만간에 좋은 소식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요 HLB 테라퓨틱스 전자사업부분 물적분할 결정을 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요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HLB 테라퓨틱스가요 전자사업부를 물적분할합니다 자 회사가 이번 구조조직재편을 통해 각 사업부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고요 자 HLB 테라퓨틱스가요 이달 29일 개최하는 임시주총에서 자 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견을 자 의결한다라고 자 오늘 자 공시 발표했어요 자 테라퓨틱스의 전자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해 자 코아인덕스를 설립하는 것이 해당 안건의 골자예요 자 분할 존속 회사는 HLB 테라퓨틱스로 자 바이오 의약품 도소매 유통을 맡고 있는 자 코아인더스는 자 전자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맡습니다 자 일단 뭐 HLB에서 지금 다각도로 여러가지 사업 진행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 HLB가요 저는 진짜 선배님들 저는 이거 진짜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선배님들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아 저도 이거 진짜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HLB는 가나밀차 치료제 FDA에 신약허가를 신청한 리보세라닙 자 중국 항서제학의 칸랠리 주마 병역요법 관련 CRL 수령을 했는데 지금 클라세2 지금 열심히 BIO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HLB 및 항서제학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HLB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 자 공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자 HLB에서 클라세2 중간 보고할 예정입니다 자 HLB에 따르면 FDA가 HLB가 가남 치료제를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과 항서제학의 면역항암제 칸랠리 주마 병역요법에 대한 심사 클래스2 자 지금 3월달까지 대전했는데 조기 승인도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조금만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HLB 테라퓨틱스 OKN-007 루게릭병에서도 효능이 입증됐습니다 자 지금 루게릭병 관련해서도 우리 HLB 자 추진하고 있는 임상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좋은 소식도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 재료 하나만으로도 다시 우리 HLB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 테라퓨틱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OKN-007의 뇌질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누게릭병은 다양한 신경세포 중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면 하는 질병이에요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근육이 수축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자 결국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자 우리 지금 HLB 테라퓨틱스가요 이번에 투여받은 대조군에서 운동신경세포에 소실이 크게 발생한 반면 실환군에서 소실이 크지 않아 신경보호 효과가 뛰어남을 입증했고 자 MR분광법 촬영통에 신경염증 감염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보했습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HLB FDA 승인 날 때까지 특별한 선물 드리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자 세력 급등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 010-3172-8706번으로 자 우리 HLB에 H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자 500%에서 800% 수익 볼 수 있는 세력 급등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요 자 100만원으로 5개월만에 3200만원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100만원으로 5개월만에 제가 3200만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자 무료 텔레그램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배님들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드릴 거예요 자 하루 최소 5%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 최소 100% 이상 자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세요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800을 1600만원으로 자 5개월 차에는 1600만원이 3200만원이 될 거예요 자 6개월 차부터 다다리 수익 금액이 3200만원씩 생기실 겁니다 자 010-3172-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그 다음에 HLBH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제가 물론 100% 수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장담은 못해요 제가 보통 80%에서 90% 자 이렇게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고 이렇게 손실 볼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 5개월에 3200만원 만들어 드릴 거예요 100만원으로 자 3200만원 5개월 만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010-3172-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자 H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